제작 과정도 보니까 어제 언론 노조 KBS 본부 박상현 언론 노조 KBS 본부 지역 부본부장이 어제 오마이티비에 나와서 외주 PD가 은밀하게 군사 작전하듯 대담을 제작을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송일 텐데 외주 PD가 이렇게 제작하는... KBS 안에 PD가 한둘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떤 좋은 의미로 봤을 때는 안에서 좀 저항이 있었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스크롤이 올라가는데 기획 연출이 다 나오잖아요. 기획은 CP고 연출은 메인 PD인데 그 밑에 또 조연출들까지 다 나오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후배들인데 그 사람들 이름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거를 제작 본부장이 지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제작 본부장 밑에 누군가가 그걸 명령을 받아서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믿고 맡길 수 있는 PD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외주 같은 경우는 법인 이름으로 가니까요. 사람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박장범 기자만 부끄러우면... CP 이름은 들어갔대입니다. CP 이름은 들어가고 PD는 없고 외주 제작. 외주 제작이니까 CP는 외주 제작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은 행정적인 일만 맡았다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요. 평상 보면 KBS에 수천 명의 직원이 있지만 대통령과의 단독 대담을 카메라를 배치하고 다 이것저것 질문을 짜고 앵커에게 훈련을 시켜서 리허설을 하고 진행할 수 있는 시사진행 담당 PD는 사실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PD와 작가. 그런 작가. 몇 명 안 된다고요. 불과 몇 명 안 되는데 딱 보니까 이게 성분이 진골선골을 따져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으면 믿고 못 맡기죠. 불안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다. 거기다가 이게 지금 그냥 대담이 아니고 앞뒤에 중간에 인서트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롱롱 타이머고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렇죠. 못 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담을 안 하고 그 전에 사전에 찍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콘티가 없었다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방송에 콘티는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어떤 것들을 찍어야 되겠고 그걸 사전에 촬영을 하고 그때 오브제가 되는 박잔범 기자랄지 대통령이랄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찍는다 그걸 사전에 다 찍고 그다음에 대담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연출이 충분히 되고 그다음에 대담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큰 기획을 외주 프로덕션이 그런데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큰 기획을 여기에서 어떤 퍼즐을 취해 주시고요. 어떤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편집이 그런데 그 편집마저도 외주 프로덕션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 걸 대장초 다 포기하고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다 내겠습니다라고만 생각을 했다면 그런데 그게 녹화잖아요. 녹화. 녹화니까 그래서 3, 4일 정도 편집하는데도 여러 사람이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꼭 봐야 될 그분이 다 보고 난 다음에 재가를 한 다음에 내보내는 거 아닐까. 프리뷰를 얼마나 높은 분까지 했는지에 관해서 제가 들었거든요. 네. 특종 좀 주세요. 들었는데 프리뷰를 해서 제작에 관여했다면 프리뷰한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편성법상. 그런데 프리뷰를 해서 만약에 제작에 관여했다면 프리뷰는 경영진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프리뷰를 경영진이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만약 보고 요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만약 이야기를 했다면. 그거는 방송법 위반입니다. 제가 들은 소식으로는 프리뷰를 경영진의 최고위직 중 한 명이 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는 kbs 노조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라. 네. 이건 충분히 언론으로서 또 노조에서 한 번 검토를 아니면 편성교역상의 의미의 여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국장만 보는 겁니다. 국장까지만. 그리고 최 기자가 설명하신 부분은 kbs 내부의 입장에서 외부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kbs 단독 대담을 할 때 그럴 때 물론 녹화였습니다마는 그때는 국민에게 청와대가 설명을 하죠. 대변인이 일주일 전에 언제 녹화를 어떻게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녹화해서 방송할 분량은 한 시간 반 정도 되는데 주제는 이거 이거 이거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라고 기자들한테 다 릴리스를 해서 기자들이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 과정을 소상히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자유 사실은 언론의 자유는 국민이 갖고 있는 건데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따져 물을 것도 kbs가 안 물었고 대통령으로 또 꼭 설명을 들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설명을 안 하고 이러면 사실은 국민이 갖고 있는 기본권 언론의 자유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진 거죠. kbs의 문제가 아닌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대담이 방송이 나가기 전에 질문은 집요했고 답변은 소상했다라고 이렇게 미리 평가를 해 주셨어요. 언론사 제목에 그게 있던데 그게 다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군요. 대통령실에 언론 보니까 그렇게 나왔대는 질문은 집요하고 답변은 소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인상적인 내용 뭐 역시 파우치였죠. 파우치 이른바 파우치 논란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외국회사 뭐 그 조그마한 백 명품을 외국회사라고 바꿨고 크리스찬 디올입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광고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디올백이라는 말을 안 쓴다고 하더라도 공영방송이라고 치고 공영방송에서 명품백이라는 말은 충분히 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비건백을 가지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런데 비건백을 가지고 다니면 비건백은 뭔가 환경을 생각하는 것 같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부여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정확히 비건백이라고 모든 언론이 해 줬습니다. 그런데 명품백 300만 원이 넘으면 조그마한 핸드백이 300만 원이 넘으면 그건 명품백이잖아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변 기자님 말씀 듣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최경영 변상욱 두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kbs 소위 미니 다큐 형식의 대담 관련된 이야기 했고요. 프리뷰 어디까지 했고 프리뷰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나 이건 굉장히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상욱 기자님 앵커가 대통령한테 질문을 하는데 그거 왜 있지 않습니까 외국 회사가 만든 거 조그마한 거 파우치 그거 놓고 갔다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kbs 기사를 다시 검색을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2023년 12월 15일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kbs 뉴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막에 2023년 12월 19일 명품백 수수 의혹 이건 참여연대 걸 인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걸 그대로 옮겨 쓰는 건 제가 삭제했습니다. 그런 거 말고 kbs가 직접 다른 거 2024년 1월 10일 김건희 리스크 2024년 1월 29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29일 김건희 고가 가방 여기서부터 가방으로 바뀝니다. 고가 가방 추궁 김건희 명품백 수수 영상은 계속 kbs 뉴스에 나왔어요. 그랬네요. 네. 그런데 이제 앵커는 갑자기 이걸 갖다가 달리했고 또 여기다가 명품백을 묻기 전에 개시경 금지 문제 얘기했죠. 그런 거 막 얘기했어요. 그렇죠. 사진도 나오고. 이야기는 많이 나누시나요. 한참 빌드업을 한 다음에 그래서 말인데 명품백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오늘 제일 궁금한 건 지금 끝나고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kbs 9시 뉴스가 오늘 시청률이 얼마나 나온지 진짜 되게 궁금해요. 뚝 떨어질 건지 아니면 응원의 시청률을 할지. 그런 측면에서도 메인뉴스의 얼굴이잖아요. 메인뉴스의 얼굴인 앵커를 그런 자리에 내세웠으면. 박장범 기자. 박장범 기자의 얼굴이나 kbs의 얼굴을 생각해서라도 날카로운 질문들이 한두 개는 있었어야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자 인생도 그걸로 굉장히 망쳐진 거고 kbs라는 언론사의 신뢰도 그걸로 굉장히 떨어져 버린 겁니다. 지난번 정부 때 사실은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너무 대통령을 싫어하는 듯하게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열렬한 대통령 지지자들이 kbs를 공격을 했었어요. 독재자 이렇게 대담하는데도 독재자라는 얘기 평가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그때 당시에 자유롭게 질문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받아주고 그게 그대로 나갈 수 있었던 그 언론 환경과 지금 kbs의 얼굴인 사람을 데려다가 다른 그 일반적인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저건 지나친 홍보네 라고 생각할 정도의 인상을 주는 그런 방송을 내보내 버리면 그거는 방송사나 기자 개인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대통령만을 위하는 특히 이제 국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방송 행태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kbs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변 기자님. 이 얘기를 마무리 짓는 선에서 얘기를 한다면 권력자만 인터뷰하기로 유명했던 이탈리아의 오리아나 팔라치라고 하는 여자 앵커 있어요. 유명한 앵커죠. 기자 겸 작가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그 권력자들을 인터뷰하러 갈 때 수천 개의 분노를 가지고 간다. 그 수천 개의 분노가 질문으로 바뀌는데 단 그 질문은 먼저 나를 공격해서 나는 너는 똑바로 했냐 라고 나한테 먼저 묻고 그 다음에 이제 권력자한테 그걸 묻는다. 그리고 또 나중에 또 희한한 말도 해요. 만나 보니까 철학이든 세계관이든 가치관이든 보통 사람보다 나을 것도 없더라.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욕망이 거대하다는 것과 그 욕망에 역시 집착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 조금 다르지. 똑같더라. 이런 얘기를 남겼는데 분노를 가지고 만난다고 하는 그 장면은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도대체 나락골 이게 뭐냐라고 하는 각계 각층의 사람들의 분노를 가지고 와서 만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파우치 같은 경우도 축소하려고 하는 의미가 역력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답변한 아쉽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걱정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진실을 왜곡하는 이야기들이죠.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은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의 감정 정확한 감정은 그렇게 뇌물성에 300만 원이 넘는 명품백을 수수한 사실에 관해서 분노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그걸 싫어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인플레이션 걱정이에요. 물가 걱정하고 우리의 삶을 걱정하는 거지 누가 지금 2억 정도의 연봉을 받은 대통령 부부의 안위를 걱정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